신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생뚱맞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주세균 작가는 신념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그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나와 타인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신념이란 것도 단일한 모양이 아닌 서로 다르고 변할 수 있는 형태를 지닌 것 같기도 합니다. 주세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가족의 일상이 담긴 저녁식사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저녁식사 테이블은 맛과 냄새,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자 흩어졌다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치 문장 중간의 심표처럼 휴식과 중간지대 같은 저녁식사는 우리의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저녁식사 작업과 관계한 설치 작품을 보시면 작품 속에서 무궁화 무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작가는 신념의 모양을 무궁화 무늬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굳게 믿는 마음,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중간 과정들 속에서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